황글이의 TV 자신이 있어 하는 픽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쉽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호성형이 저희 팀에 들어가 나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호성형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락스 타이거즈는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영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 점이 강점인 것 같지만 크게 위험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황글이의 TV